근데 오늘 머리가 골절이 돼야지 촬영이 그만 되는 거예요? 아예 안 죽어요 안 죽겠지 사장님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라고요 썼다고 Oh my own time 아침부터 짜증이 일단 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또 왜 저를 야외로 부르신 겁니까 주사님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 근데 오늘 날 옥수어 많이 따신다네 지금 더운데 아니에요 추워요 추워요 자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이곳 금산에 엑스게임장이 새로 리뉴얼됐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와봤습니다 엑스게임장이랑 이런 구조물들을 활용해서 엑스트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엑스게임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원과 공원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오선영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서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엑스게임장이라는 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닌데 우리시에 설치할 계기가 있나요? 네 양산시도 인구가 35만을 넘어가면서 문화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시민들이 조금 더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엑스게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왜 오신 거예요? 대표님은 양산을 대표하는 실내 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양산시 최초로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를 배출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시공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사님이 이분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배워보실 거예요 그럼 저도 국가대표 될 수 있나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아봐요 그리고 예전에 시공되어 왔던 다른 엑스게임장은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용률을 높이고자 이용자들과 소통해서 그런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가 되시길 아 네 그럼 지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부터 이용하면 되나요? 무턱대고 파크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보호대부터 착용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짜증방지용이네 자 이렇게 엑스게임장을 이용할 때에는 이렇게 보호장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이제 배우는 순서가 있거든요 왼발부터 그렇죠 오른발부터 뒤로 내려가세요 왼발 오른발 내려갈 땐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이제 핏보드처럼 쳐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밀고 가주세요 네 그렇죠 오 하나 둘 셋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신데요 천천히 앞에 보고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른발 여왕 넌 호수 ber 여인 여인 와 진짜 애들 너무 잘 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양산에서 보듯한 박지빈입니다 김목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두 분 너무 잘 타던데 몇 년 정도 타셨어요? 3년 정도 탔어요 이제 2년 탔어요 이 정도 타야지 이렇게 막 기술도 좀 부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타요? 많으면 6시간 타요 그러면 이렇게 게임장 생겨서 되게 좀 좋겠네요? 네 다른 데도 만들어주세요 날씨가 너무 햇빛 때문에 따가워가지고 실내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가 보시죠! 자 승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양산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입니다 아이씨 이 시설들이 아까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실내에 있는 기물들은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기물보다 각도라든지 땅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체험하기가 더 편하게 돼 있고요 도구도 있어서 내려올 때, 무서울 때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 아무래도 야외에서보다 좀 더 무섭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기에는 시설놀이 무서운데요?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시죠 아... 아니 이건 내가 어떻게 내야지? 아니 이건 말고요 이거요? 이거 밑에 이거 내린 거야 오늘 원이가 한 대가 골절이 돼야지 촬영이 그만 되는 거예요? 중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나 지금 너무 무섭다오 드랍인 가능할 것 같은데 원래 처음 첫날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다 배우나요? 첫날에 배우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어린 친구들이 아 그렇죠 맞죠 저는 이제 30이거든요 우리과에서 제일 어린 식인데 아 진짜요? 우리과에서 어린 날 그래서 나는 늙었어요 혹시 건물이 1, 2, 7 이렇게 돼 있던데 빌린 거예요? 될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뱅크라는 경사기물을 다 볼 건데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 자 기르 형 이제 나와 봐 문 내려오겠어요? 아니 몸을 막혀요 아니 무슨... 이걸 하루만에 하라고 해가지고 아이 안 죽어요 왜? 안 죽겠죠 당연히 물 INTERNAL 워 물 INTERNAL 안 돼요 안될 것 같아 이거 탱 Today 생년거야 생일 첫 뱅크린 소감 어떤지 뭐라고요 크게 말하라니까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가요? 떨려라 네 이렇게 칠레 스케이트 보드장까지 와서 국대를 대출하신 대표님과 준이형들과 함께 보드를 배워봤는데요. 제가 좀 잘했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하루 배운 것 치고 잘한 거 맞죠? 네네. 너무 재밌는 보드를 배워봐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의 금산 섹스게임감도 리뉴얼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춤추어 들기 쉬운 계절인데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스케이트 보드장에서 스케이트 보드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편파크 말고 자는데도 편파크 비몰이 탁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케이트 보드가 더 발전돼서 스케이트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시간 더 틀려야 돼요. 빨리 이제 10초 드릴 테니까 빨리 홍보해보세요. 10!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그냥 동산 근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 많이 이제 프로그램 이상 여기까지 양산실내스케이트 보드장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탁드려요. 바쿠에서 만나요. 바쿠에서 만나요. 바쿠에서 만나요. 안녕. 바쿠에서 만나요. 바쿠에서 만나요. 바쿠에서 만나요. 다들 무슨 꿈이 남다른데 나도 여기서 뭐하는 거지? 청약 당첨 나는 그래. 나도 주식 대박 뭐 이런 거 로또 대박 이러고 꿈꾸는데 역시 다르다 달라 꼭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저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네. 계속해주세요.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